안녕하세요. 사자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빌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지상 4층 건물로 매물은 우이신설선 가오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우선 매물이 있는 주변을 살펴보시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매물이 있는 빌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물이 있는 빌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오리역은 강북구 우위동 옆에 있으며 1번 출구가 북한산 우위역 방면으로 이어졌습니다. 매물과 가까운 가오리역 주변에는 강북문화예술회관 등이 있고 수유벽산 아파트 단지를 끼고 광산사거리에서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어진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강북우리들병원과 수유재래시장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유역과도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고 주변 생활 편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며 4층은 주택으로 현재 주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대중음식점입니다. 1층은 소매점과 주차통로, 2층은 방구장, 3층은 학원입니다. 4층 주택은 입주하셔도 되고 근생용도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가오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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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는 초역 3건이며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과 가까운 가오리역 주변에는 강북문화예술회관 등이 있고 수유벽산 아파트 단지를 끼고 광산사거리에서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어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강북우리들병원과 수유재래시장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유역과도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고 주변 생활 편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며 4층은 주택으로 현재 주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대중음식점입니다. 1층은 소매점과 주차통로, 2층은 당구장, 3층은 학원입니다. 4층 주택은 입주하셔도 되고 근생용도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매물 주차장입니다. 주차는 4대 가능합니다. 여기가 오늘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면접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층별 면적입니다. 지하 144.87제곱미터 1층 80.37제곱미터, 62.7제곱미터 2층 145.11제곱미터 3층 139.11제곱미터 4층 136.41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이 건물의 보증금과 월세 수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20만원 1층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70만원 2층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20만원 3층 보증금 2천만원, 월세 80만원 이렇게 해서 보증금은 총 9,500만원 임대료 총 490만원입니다. 관리비는 포함입니다. 그럼 이 매물의 매매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오리역에서 도보 1분, 초역세권이며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삼각살로에 위치한 4층 건물의 매매가는 30억입니다.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